여러분들 지금 학당에서 퇴식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전기를 배양해서 경락을 꽉 채워서 경락을 전기로 꽉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찰 때까지 차면 몸 밖으로 익어서 익은 과일이 벌어지듯이 육체가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익으면 나와요, 밖으로. 그걸 이제 우화등선, 매미 허물 벗는 거랑 똑같다고 해서 우화, 매미가 날개 달린 걸 우화라고 하죠. 의화해서 등선한다. 금선탈각, 금선이 매미잖아요. 매미가 허물 벗는다 해서 금선탈각이라고도 하고 우화등선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이 한 번 변태하는 거예요, 진화하는 거예요. 예전 신선사상은 그거예요. 인간이 진화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수행을 통해. 이게 금강승에서도 제일 골자입니다. 에너지체 개발을 못하는 금강승이라는 거는 즉, 그 에너지체를 금강신이라고 하는 건요. 금강의 몸, 불변의 몸을 못 만들어내고 금강심, 아공, 복공을 공부하면 마음 얻으라고 공부를 하면 금강심은 얻어요. 다이아의 몸은 얻는데 원전한 다이아의 몸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왜냐, 금강신을 얻어야만 금강신의 마음을 금강심이라고 해요, 원래는. 근데 이 자체도 분명히 참나는 불변이니까 금강심이라고 억지로 말할 수도 있지만 금강승에서 추구하는 금강심은요. 에너지를 갖춘 정신을 금강심이라고 해요. 그걸 뭘 보면 아느냐. 에너지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참나를 정광명이라고 불러요. 그냥 참나는 정광명이란 말을 안 써요. 이 정광명이 사실은 금강심입니다. 그럼 정광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티벳 밀교상에 에너지 승강을 여기 상하단전 에너지가 승강해서 억지로 처음엔 돌리다 나중에 자연이 돌아서 상단전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몰리고 하단전에 몰리고 해서 이게 중단전에서 합일될 정도까지 갔을 때 불멸의 빈두, 불멸의 정기를 얻은, 불멸의 정기를 얻은 정신이라고 해서 그 정신을, 불멸의 빈두, 프라나를 얻은 정신을 정광명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견성에서는 정광명 소리를 못 듣죠. 그러니까 금강심, 금강신 이게 금강승 불교의 핵심인데 그러려면 참나, 법신, 포신, 에너지체, 화신, 이 육신 그리고 그 육신이 단순히 이 육신만이 아니라 에너지체가 무련되는 그 자유자재한 육신들 수많은 이걸 얻는 게 제일 골자입니다. 지금 이 육신은 어차피 유통기관이 있거든요. 사용기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삼신을 완성했다는 것은 이 육신과 같은 에너지체를 무련시켜서 마음대로 육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아무튼 티벳불교의 금강승은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금강심, 금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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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